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공예콩예입니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one real concern 하나의 진정한 우려 이게 한 개의 한 개의 하나의 진정한 우려는 실제는 one의 주거에요 one 우려 in marketing industry today 까지 40절이고 marketing industry는 광고사업 오늘날의 광고사업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의 우려는 하나니까 단수 자 동격으로 썼죠 how to win 어떻게 이기는가 아니다 the battle, 전쟁 전쟁인데 broadcasting advertising disposal은 방송을 통한 광고 노출 에 있어서 in the 어디에서 age of remote control and mobile device 에 있어서 age 는 세기 세기는 최기는 아니고 세기죠 어떤 세기냐 하면 리모트 컨트롤는 그냥 리모콘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죠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용하는 세기에 있어서 어떻게 광고 노출과 전쟁에서 광고사업이 이길 수 있을까 하나의 진정한 우려이다 이게 주제겠죠 이게 그래서 주제 자 그 다음 그로잉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video record 까지 함께 뜻이죠 자 그로잉은 증가하는 인기와 함께 디지털 비디오 기록장치에 다 적어버렸네요 아휴 소비자들은 can mute 할 수가 있어요 자 mute는 뭐냐면 우리가 요 버튼이죠 음소거 버튼 그래서 음소거 할 수가 있고 패스폴드은 빨리 감기 자 그리고 스킵은 건너뛰기 를 할 수가 있는데 오버는 여기서는 대하여의 뜻이에요 뭐에 대하여 저 커머셜 커머셜은 뭐냐면 상업 광고를 완전히 다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인터리하게 뭐다 그래서 다 스킵까지도 할 수 있다 다 안봐 이거죠 자 몇몇의 광고자들은 are trying 시도하는 중이다 투아댑트 목적은 채택하는 것을 자 채택이 어디있어요 채택이죠 채택하는 것을 자 이러한 기술들을 이러한 기술들은 아까 나왔던 리모컨이나 모바일 장치들의 기술들을 자 바이아이 엔지 함으로써 함으로써죠 플랜트가 동사에요 심음으로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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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랜트 자 히든이 과거분사죠 숨겨진 쿠폰들을 pp 자 인 더 프레임 속에다가 자 오브 데얼 텔레비전 커머셜 광고에 뭐 이거 사기죠 사기 자 그 다음 수거로 아까 썸 어들 수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are desperately trying 하고 있어 아주 어 절망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다는 약간 뭐 굉장히 열심히 시도한다 라고 하시면 되요 자 투메익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부사의 목적을 썼고요 자 그들의 광고들을 more interesting하게 형사 재미있게 그리고 more entertaining 즐겁게 자 만들고 있는데 자 투 디스카리지 도 투 부정사를 썼죠 그래서 똑같이 부사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자 투 디스카리지 하기 위해서 자 디스카리지 a 프롬 b죠 자 프롬 b 자 그래서 뜻은 디스카리지는 a가 b 못하게 맞다 막기 위해서 자 스키핑하는 것을 건너뛰는 것을 그들의 광고를 광고 졸라 재밌게 만들어야지 한번 봐주죠 우리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still 여전히 some others 또 others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are simply 단순히 자 그 다음 giving up 하는 중이야 포기하는 중이야 뭐를 on television 광고를 all together 완전히 배제했단 말이에요 모바일 광고나 해야죠 이제 인터넷 광고나 자 몇몇의 산업의 전문가들은 주어예요 그래서 predict 복수동사 예측하는데 네 케이블 프로바이더에서 케이블은 tv 케이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 제공자들 제공자들과 Advertiser는 광고자들 자 광고자들은 자 will eventually는 삽입절이죠 eventually는 결국에 자 그 다음 여기 문법주의 will be false 간만에 조동사 bpp 나왔죠 그래서 will 할 것인데 bpp 할 것이야 그러면은 강요되어 질 것이다 자 강요되어 줄 것이야 아니고 질 것이다요 질 것인데 수동이에요 자 뭐를 to provide 목적어 제공하는 것을 자 인센티브는 원래 2점 강점 보너스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유인책들 자 inodore to 혹은 여기다가 so as to 쓰면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로 잡죠 부사의 또 무슨 용법이냐면 목적의 용법을 하기 위하여 뜻이에요 동사만요 자 encourage 하기 위하여 a 고객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 고객들이 to watch encourage a to b죠 b 썼어요 보도로 그들의 메시지들을 자 이러한 아까도 나왔죠 유인책들은 may come 오게 될 것이야 come in 한개로 써요 뭐로 오게 될 것이야 the form of coupon 쿠폰의 형태로써 혹은 reduction은 감소 의 형태로써 감소죠 감소의 형태로써 어디에 in cable b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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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는 tv 시청용 tv 시청 bill 요금지 에 감소로써 자 for each advertisement is watched pp 여기 주여서요 각각의 광고인데 고객에 의해서 watched 되어지니죠 그래서 봐지는거에 대해 지들이 이제 돈 줘야 되는 말이에요 당연한거죠 광고 봐주시는데 광고 드럽게 많이 껴 놓고 시기를 자 그래서 모바일 혹은 리모컨 리모컨은 갖다 끌 수가 있으니까 건너뛰기 핸드폰과 모바일의 발전시대에서 전통적인 tv 광고 회사들의 생조법 방법 모색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